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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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여서 전화기 전에 드리도 안들어? 그들은 caption을 불러? 네, 나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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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부분에 면을 면을 5mm 그리고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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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깨뿔아 앙 , 앙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그가 그가 우리가 쉽게 잊지 않습니다 이 점은 하지만 하지만 그는 모든 점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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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잊지 못했지만, 우리가 잊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왜요? 이 상황이 좀 있다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해봅시다. 이제 제가 그거라고 생각해봅시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음은요 freinage 당연히 네 네 네 30% 50% 아래쪽도 70% 아래쪽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지? 그럼 형태의 차이네 그러니까 여길king 이렇게 내려면 sten차이네 그경우 Customer 내는 세면에 나의 버전 위례 해외 물량 해외 해외 저는 이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cm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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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스테이였어요 여러분의 스테이였어요 지금 우리의 스테이였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스테이였어요 안녕하세요 말 declining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너는 꼭 듣고 있는 것까지 내가 사워지실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또 질문에 대해 질문해 알겠지? 무슨 일이야? 내가 봤을때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다시 드릴까봐요 질문ку까지는 그냥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하시나요. 잘 정리하시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확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안될려? 네? 네랑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네? 그럼 멈추기 중 과연 4.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5 가지? 5 가지? 5 가지? 여러분? 1. 1. 1. 1. 1. 2. 5. 5. 5. 6. 7. 5. 5. 6. 8. 9. 10.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3. 14. 15. 15. 15. 15. 15. 15. 15. 16. 너희가 좋아해? 걱정하지? 이제 제 시식에... 일단은 책이 안되면... It's a 책이 도와야 되니까 그래, 저는 책을 보고 많은 사항은 그리고 제가 책을 가야해 제가 책을 드릴 수 있는 책을 그거에서 책을 가야해 그리고 나는 책을 받을 수 있는 책을 그리고 나한테 말해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있는지 알아요 Ryan 싸는 건가요? 여덟 사항이 있다면? 1. 당신의 방법을 하고싶어 2. 마침 이런 이유는? 몇 번에 보이는 부분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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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좋은 얘기입니다 몇 번의 시간일 수 있을까? 5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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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oussette les vérifs les fiches sans oublier l'évitement et le freinage d'urgence vous avez réussi la 1ère partie de l'examen ça c'est pour aider un ancien candidat pour les gènes transmission des gènes du coup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 super 그리고 이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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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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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이렇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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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네, 수도鳥 공부还有 아, 일요일은 112 cities 장점 어떻게 해야될지 이렇게 항상 항상 같이 항상 함께 제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 너희가 있다면 그 다음 주에 대해 말하는 것 너희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가족, 가족, 하나, 가족 뭔가 일어나는 것 너희가 잘해주는 것 너희가 잘 가요 네요일 잠시 몇 시간 왜요일까요? 왜요일까요?